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가? 뭐야? 나오는 거야? 왜 찍히는 건가? 잘생겼어 자 빅뱅의 셀프 카메라 시작해보겠습니다 준비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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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형 혼자 모셔서 좀 크게 좀 해줘요 네! 네 오늘 필라 이온시즈 촬영하는 날입니다 하루 종일 신발을 신고 점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멤버들의 컨디션이 그래도 훌륭한 창피기 어제도 어제 굉장히 못 쉬었는데도 바로 부르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쪼록 파이팅 이렇게 박혀있어 다 이렇게 이러니까 발이 관광 안할 수가 없네 아하하하하 대스 나 회담 부담 나 예술이에요, 봐봐요 뭐? 씻기만 해도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시선 좀 사 잠시만요 용배야 뭐해 물을 냈나 다리가 되게 많이 부었네 이거 괜찮아? 오늘 따라 괜찮네 나는 좋은데? 네가 지금 신고 있는 이온 신발 이거 담당자가 이것만 신어도 좋다는데 굳이 그런 거 뭐가 좋은데? 이게 뭐가 좋은데? 그게 좋지 편하고 좋대 되게 건강에도 좋고 일단 디자인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걸 신으면 굉장히 피로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빨리 신어보고 싶네요 빅빅! 빅빅! 오늘의 컨디션은 다들 어떠세요? 오늘 컨디션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까? 안 돼요 좋습니다 잘 할 수 있어요? 시작이니까 한번 열심히 해볼까? 진짜 무섭다 예! 라이브가 라이브가 레이브가 저는 라이브가 라이브가 다이브가 라이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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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오늘은 또 처음으로 이 운동화를 신고 촬영을 하면서 맨발로 촬영을 했는데 땀도 많이 차지 않고 굉장히 가볍고 피로감이 좀 덜한 것 같다는 느낌이 그냥 뭐 예감 나이스! 굿! 잠깐만! 오늘 필라 이온 신발 신어서 그런지 몰라도 몸이 가벼운데요 오늘 200개 도전합니다 1, 2, 3 우리는 진짜 음악이 진짜 우리 이거 옷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신발 갈아 신으면 괜찮은데 우리 지금 좀 더 편해요 괜찮겠어? 네, 이거 신으면 안 지친다며 아, 알았어 괜찮아요 오늘 쫓아 쉴게요 신어야지 아, 진짜 저는 평소보다 발이 가벼운 것 같기도 하고요 피로감도 좀 덜하고 수고하십니다 빠져 빠져 수고하십니다 어, 대성이가 수고했어요 네 잘 찍었어요 잘 찍었어요? 5시간이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7시간? 25분 찍었어요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정확하게 7시간 25분 찍었어요 괜찮은가요? 뭐 뭐 뭐 하나도 좋아 슈즈요? 아, 이거 신어보니까 되게 편하고 뭐 피로감도 덜한 것 같아서 누나 하나 주면 아, 이거? 여자꺼리 여자꺼리 사이즈 몇 시야? 30이야 35 아니, 촬영 끝나고 제가 안 해 아이,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물에 안 젖는 거야 그냥 이렇게 네모네 이렇게 생겨갖고 날라가는 거 아니, 날라가는 거 맞아 플라잉패시 말고 그냥 이렇게 일자로 보고 그냥 이태로 가는 거야 계속 튕기, 물 튕기면서? 그냥 이거 튕기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네모네 의자같이 생겨서 거기에 다리 펴고 4명에서 앉아서 그냥 앞에 보고 가는 거야 대박 왜 물에 안 젖는다고? 새벽 3시다, 새벽 3시 빨리 벌써요? 근데 그게 진짜 재밌어 괜찮아요, 제가 조금 이따 갈게요 아, 대박이야 나중에 갈게요 짱이 들어 아, 나 이번에 못 해가지고 너무 아쉬운데 그러니까, 여행이 가기 전에 뭔가 다시 한번 들어가자 진짜요? 지금 가, 지금 가 지금 가요? 지금 가요? 새벽이니까 아침 일자로 갈 수 있을 거야 고고고 고고 그래, 지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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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금 가 지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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